브랜디, 페퍼, 하이! 제가 살을 뺄 건데 저는 평소에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더 찌진 않는데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식단을 해본 지가 한 3일 정도 됐어요. 그리고 저는 현미밥 이런 거 못 먹어요. 현미밥은 진짜 개만 없어서 못 먹거든요? 신쌀밥은 포기 못 해가지고 좀 덜 먹어보자. 산책을 나갈 거예요.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나와야 돼요. 안 그럼 너무 더워요. 할머니들이 단디 위에서 치는 거 뭐라 그러지? 골프 같은 건데 그걸 하시거든요? 거기에서 맨날 데리고 오시는 귀여운 친구가 있어요. 오늘도 있네요. 자전거 앞바구니에 항상 타고 있어. 난리 났거든 여기 지금? 이 고인물에 울챙이가 어떻게 개구리가 여기까지 와서 나왔지?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남은 커피높이 난리 났는데 너가 안 보여요? 난리 났어요. 이렇게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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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보야 지겨워? 선야 앞으로 해주세요. 왜 뒤로 가세요? 근데 어떻게? 앞으로 앞으로 그렇지 앞으로 아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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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응 그럼 앞으로 같이 그렇지 그렇지 장인이신가봐요 물가 안 넣어서 또 앉아야지 여보 돌아 돌아 알지 우리 어디 가나요? 이리와 뭐야 이리와 오세요 왜? 이리와 아이 어떡해 에이 가기 싫어 누가 그래요 페퍼 빨리와 아이씨 빨리와 자 이리와 이리와 페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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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들 이리와 스텝 지금 페퍼 있는 거에요? 네 페퍼 야 저 먹자 지는 거 아니야? 예 아, 페퍼 오늘 주사 맞는 날이라고. 그거랑 귀 한 번만 봐주세요. 어, 기다려. 기다려. 페퍼, 기다려. 이거 귀가 가려워 있어. 계속 하시고. 브랜디. 오이고 잘하네. 하이도, 하이도 와보세요. 브랜디 벌써 다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던져줘 아 아 아 그렇지 이 가도 전 사줘 하 돌하 아 아 아 아 아 제가 지지 년 10개가 되구요 또 찌주면 100개가 돼요. 기다려. 피클 있나? 고용호 변호사?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 페퍼런치인가? 그거 있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 매콤하게. 안녕하세요. 최영현 씨 변호인.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랜디. 랜디. 랜디가 뭘 거야? 랜디가 뭘까? 랜디가 뭘까? 랜디가 뭘까? 못하는 거야. 랜디가 좀 더 먹고 싶어. 랜디가 절반 정도 와서 드디어 떨어뜨렸거든요? 냄새 맡겠다고. 랜디 원반 갖고 와. 원반 갖고 와. 가자 원반. 자, 옳지 챙겨. 가자. 무다행단 아니거든요. 무다행단 한다고 욕하지 말아주세요. 누가 배변 봉투를 떨어뜨렸어요. 이건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새 거네요. 쭉쭉. 들고 오느라 고생했네요. 지금 새벽 2시거든요. 아무도 없고 시원합니다, 지금 아주. 이거 꺼내야 될까요? 하이 앉아. 앉으라고. 고인물에 올챙이들 엄청 많았잖아요. 물이 싹 뺀 건지, 오늘 낮에 더워서 증발한 건지 어떤 데를 옮긴 것 같기도 하고. 말라도 죽은 게 없네. была 꺼내 Markt Stopли. 도움이ieten turns 미안해. 새 friend 얹었어요. 굳이. 굳이. Bru. 슬퍼가 앉았어요 슬퍼가 앉았어요 슬퍼가 앉았어요 슬퍼가 앉아 슬퍼가 앉아 슬퍼가 앉았습니다 슬퍼 ハ 슬퍼가 앉아 슬퍼가 앉아 Id 어? 대단해. 못하네. 야, 별거 없는 거야. 설레인다. 심쿵한다. 귀여워. 아이고, 심쿵해. 아이고, 나 죽겠네. 엄마, 들어갔다 올게요. 안녕하세요. 어디다 놔두지? 엄마, 어디 봤나요? 안녕. 안녕. 아이고, 우리 애기. 어, 우리 애기 어떡해. 아, 이거 알았지? 아, 우리 애기 어떡해. 아, 믿기서. 내가 내가反ez weary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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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듣지마 찌르리 뭐예요? 프렌디요 오린지요? 아, 프렌디 안녕 다시 attend게 이게 뭐예요? 비유가스 만나줘 맛있어 맛있지?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 어딜 떼고 내가 많이 해줬는데? 그랬어 그랬어 말랐어 가자 가자 이 시간에도 매미가 울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날이 응원해 줘야지 응원해 줘야지 그거 이해 못 해줘? 아니지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바쁜 사람이구나 누구야? 어떤 놈이야? 누가 너를 이렇게 자극했어 응원해 줘 시원하지? 내가 젖었어 응원해 전인지도 몰라 지금 관심 없어 지금 아니 잠깐만 아 귀여워 아주 그냥 칭찬해 드려야 돼 요즘에 댓글이 아주 많이 올라오고 있어 근데 이탈자가 200명 정도 생겼거든 아 꽉 잡아야 되겠네 다시 솔직히 기대 이상인 거야 두 번째 때도 2000개가 넘었어 아니 아니야 2000개 됐나봐 근데 원래 처음에 2200개 달렸어 잠깐만 손님이 너무 손깃거든요 왜? 백단이도 아시는 거예요? 어 나 다 봐 그러면 선생님 좋아요 다 누르시고 다니셔야죠 당연하지 다 누르지 그럼요 아 맞아 엄마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브랜디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렇게 쳐다보는 게 너무 이쁘대 그러면서 막 나는 가다가 브랜디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심쿵해 막 이래 근데 나 그래서 엄마 너무 심쿵해 너무 옛날 말 아니야? 그래서 놀렸어 약간 그럼 요즘 말로는 물어봤는데? 넌 알아? 막 이래 그러니까 딱 팔 말이 없는 거야 없어 그런 단어 아직 그냥 귀여워하지 아 나 알아 뭐 내 마음 속에 처자 브랜디 처자 하이 처자 짠 많이 젖으셨네요 다시 또 젖어 있네 저 바지 어때요 이거? 지겨워요 하하하 저 바지 이거밖에 없네요 없잖아요 이건 여러분 남민국 다 처음에서 샀답니다 너도 이거 하나 해 바지 쓰읍 난 좀 반댄데 왜? 얼마나 고급스러운 취향이시라고 얼마나 대단한 바지 입으세요? 미키마우스 이게 바지? 야 이거 그거잖아 일진들이 입었던 거 제 일진이 못 돼가지고요 이 돌핀 팬츠 중에서 미시긴 팬츠가 진짜 잡기 힘들다고 만나기 힘든 아이예요 아 아이씨 우리 아이 진짜 만나기 힘들었어요 왜요? 요아이 요아이는 그럼 베이지색이네요? 지금 요아이 근데 죄송한데 말을 이렇게 덜덜덜 떨어요? 경영인 줄 알았어요 도도도도도 이것도 하나의 요아이는 하나의 그럴까? 오구제랄까? 저만에? 그거 얼마 주고 샀어요? 저는 2만원 넘는 거는 사질 않아요 요즘 뭐지? 없지 딱지? 네이버에 쳐볼래 뭐 저 어떻게 칠 건데 심쿵 요즘 나는 에휴 안 나와 나오면 어쩔 TV 하하하하 안 나와 나오겠냐? 나오겠냐고 심지어 아 웃기다 진짜 아우 아우 아우